잘하는 사람들의 모션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 자 그러면 그 모션은? 안녕하세요 백정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어프로치를 잘하려면 치키닝을 해라 입니다 치키닝을 제가 이렇게 어프로치 하시는 분들 많이 봐요 이렇게 팔을 끝까지 피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헤드 무게도 안 느껴지고요 헤드 무게가 안 느껴지니까 거리 감각도 없어지고요 거리감이 없으니까 일정한 런과 일정한 스피드 양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극단적으로 치키닝이라고 지금 설명은 드리지만 지금부터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프로치를 처음에 배우게 되면 체중을 왼쪽에 둬야 됩니다 약간 오픈 스탠스를 사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죠 근데 그걸 왜 해주셔야 되냐면 일반적인 스윙을 보면 이렇게 임팩트에서 딱 멈춰보잖아요 체중이 왼쪽에 있고 그 다음 골반이 열려져 있어요 그 모션을 미리 이렇게 딱 만들어 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죠 똑바로 돼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돼 있으세요 체중도 왼쪽 약간 열려 있는 모습에 핸드 포스트가 좀 많이 된 느낌 이렇게 돼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전제 조건을 안고 클럽 없이 한 번 가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고 계시면 무조건 따라 하세요 왼쪽 손등이랑 오른쪽 손바닥이 주가 될 거예요 자 왼 손등과 오른 손바닥 얘네들이 바닥을 보게 해주면 돼요 명치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음 아직은 팔이 좀 다 펴져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 양팔 아까 제가 치키닝을 만들라고 했죠 내 양팔이 이렇게 접어져 보세요 쭉 가서 접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접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백스윙 탑에서도 약간의 스냅을 줘보는 거예요 스냅을 주고 또 쓸어서 치키닝 만들고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자 근데 이제 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치키닝은 이런 치키닝이 아니고요 이렇게 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팔을 이렇게 접어라 표현을 제가 이제 치키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왼쪽 겨드랑이는 계속 몸에 붙은 상태에서 딱 접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클럽을 잡으면 지금 그대로 손등이 타겟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양팔은 굉장히 편안하게 파닥파닥 거리고 있죠 이렇게 탁 피면 어깨도 힘들어 오고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일단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모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클럽 페이스도 뭔가 여러분들 눈에는 좀 뭔가 덮인 느낌이 들 거예요 닫힌 게 아니고 덮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치로 우리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움직이니까 등판이 이렇게 계속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접어보는 거예요 왼손등이 약간 타겟을 계속 보고 있는 느낌 자 그러면서 뒤에만 한번 가볼게요 쭉 삼각형이 가는데 헤드를 이렇게 올리면서 스냅을 한번 줘보세요 스냅이라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딱 경첩되는 느낌으로 스냅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떨어지는 힘이 저절로 생길 거예요 이렇게 탕 탕 치시고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접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딱 피고 다니시면 오히려 공이 맞을 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스쿠핑 된다고 하는데 왼팔을 피고 있으면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꺾입니다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이 아니고요 그대로 로테이션 없이 그대로 왼손등 그리고 클럽 페이스는 타겟을 계속 보고 있는 느낌의 어프로치 모션이 좋습니다 셋업도 이렇게 일자로 두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 좀 퍼 올리는 느낌도 있고요 잘하는 사람들의 모션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 자 그러면 그 모션은 이런 거죠 백스윙 와서 스냅이 들어가죠 이 헤드 무게감을 이제 느껴주는 거고 그 무게감 떨어지는 힘으로 치고 자연스럽게 팔이 접어지면서 내 왼손등과 클럽 페이스는 내가 보내는 방향 타겟을 보는 느낌이다 자 그래서 어프로치는 여러분들 공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퍼 올리면서 치시면 또 안 돼요 퍼 올리면 몸이 뒤로 와서 체중이 왼쪽에 있던 체중이 오른쪽으로 넘어오잖아요 오른쪽에 있다는 건 이제 하향 타격으로 맞는다는 거니까 찍히는 느낌을 찍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자 떨어진다 헤드가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팔이 접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굳이 팔로웃으로도 이렇게 길게 뻗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프로치를 하는데 왼팔을 쭉 피고 있다 혹은 이렇게 스쿠핑 되는 느낌이 좀 강하다 이런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방금 알려드린 드릴 연습을 통해서 느낌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